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우방국인 러시아의 관련 기관들을 여러 차례 해킹했으며 지난 한 해 북한이 가장 많이 해킹을 한 국가도 러시아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러시아와의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민감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이 우방국도 해킹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5일 공개한 2023 디지털 방어 연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분야 고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러시아의 관련 기관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은 트로이 악성코드를 이용해 지난 5월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을 해킹하고 앞선 3월에는 러시아의 항공우주연구소와 러시아 대학, 러시아 외교당국 계정을 통해 악성코드와 피싱 이메일을 유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행위자들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러시아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기회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다른 나라의 방위산업에 가한 사이버 해킹 공격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혀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에 오히려 가장 많은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조직은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해양 및 조선 부문 조직을 표적으로도 해킹을 감행하고 독일과 이스라엘의 무기 제조 회사를 비롯해 체코와 폴란드 등의 방산 기업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북한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방산업체 NPO 마쉬를 해킹한 사실이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터 넬원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북한의 손을 뻗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핵과 미사일 분야의 핵심적 기술까지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비해 해킹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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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방국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해킹 공격을 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지난달 말 발생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의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의심된다고 백악관의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발생한 탈중앙화 금융업체 믹신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버거 부보좌관은 현재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킹 과정에 과거 북한이 저질렀던 범죄와 동일한 수법이 보인다고 밝히고 북한은 이렇게 훔쳐간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믹신은 지난달 25일 해킹 공격을 당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회사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해킹그룹은 믹신권을 제외하고 올해에만 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이 같은 숫자는 전체 가상화폐 해킹 피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의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탄이 5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부정하면서 구속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6일 속계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본회의 일반 토익 라인 탐사를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알바니아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과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이 연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고, 미국과 체코, 라테비아 등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보정하는 등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미국 CBS 방송 보도와 관련해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6.1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에 러시아가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 심화와 이외의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 방송은 지난 5일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10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일 BOA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이 같은 캐나다군의 감시 활동은 내온 작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내온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국제 안보,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왕립공군의 CP-140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와 왕립회군의 뱅쿠버함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작전은 열 번째입니다.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탈북 인권운동가들도 북한 인권운동에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기리며 이란 정부에 모하마디와 다른 인권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과거 아시아 여성상 대상과 국제 엠레스티 브레이브 어워즈상을 받았던 영국의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6일 BOA에 모하마디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전 세계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모든 여성에게 큰 울림과 희망을 준다며 수상 자체보다 전 세계가 인권탄압에 주목하고 운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제9회에 서울평화상을 받았던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의장도 이번 모하마디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과거 황장협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탈북민 지도자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정보 차단 등 북한의 자체 봉쇄 전략을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6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감옥에 수감 중인 모하마디를 선정하면서 그가 압제에 저항하며 이란인 등 우리 모두의 인권과 자유신장을 위해 투쟁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